베트남을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 또한 너무 기쁩니다. 또한 베트남 선수들 다 오해 와서 같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베트남 가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니까 같이 또 멋진 경기 할 수 있게끔 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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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반적으로 팀 FATNA가 능히 와인과 발전기에서 매우 강조했으며, 지원의 노력이 가능한 것들. 다음 시간에 발전 어떻게 발전이 있는지요? 처음으로 경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응원하는 프로를 좀 하지 못했고 그 전후반전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손들이 손발이 잘 맞았고 그 다음에 제2는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 맞다는 전반전반 때였는데 사실 한 번도 와서 적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스타팀 내보내고 다음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두 선수 생각보다 잘 좋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한다 고싱도 있어요 일단은 도둑이 잘 맞았고 제2는 정말 잘 맞았고 일단은 단순히 잘 맞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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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순히 잘 맞았고